차선생님, 안에 있어요? 왜 그랬어? 뭐가요? 이거 놓고... 최한성. 도대체 왜? 한성이한테 왜 그랬냐고! 재환씨한테 들었어요? 절대 얘기 못할 줄 알았는데. 이제 주인 하나 빼고 다 알았네? 뭐? 난 그쪽한테 할 말 없어요. 듣는다고 이해할 거랑 기대도 안 하고 별로 이해받고 싶지도 않거든요. 대체 어디 가는 거예요? 한 선생님! 아...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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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니 눈으로 똑똑히 봐. 사람이 죽었어. 너 때문에 니가 한성이를 죽인 거라고. 근데도 아무 할 말이 없어? 사과해. 한성희한테 니 입으로 직접 사과하라고! 이 사람 죽은 게 어떻게 내 잘못이야? 내가 죽으라고 등 떠밀었어? 지가 술 먹고 운전하다 사고 난 걸 갖고 왜 내 탓에! 그렇게 따지면 못 말린 당신한테도 책임 있잖아. 왜 나만 갖고 그러는데! 나 아무것도 꿀릴 거 없어. 하나도 안 미안해. 내 책임 아니라고! 너도 들었지? 이 미친 새끼야. 저런 여자가 뭐가 좋다고. 그니까 이제 더 이상 미련 갖지도 말고. 억울해하지도 말고. 다 잊어버리고 그냥 훌훌 털어버려. 또 잊어버리고 그냥 훌훌 털어버려. 또 잊어버려. 또 잊어버려. 또 잊어버려. 또 잊어버려.